룰루루루루 무인문방구 뭐 살고 있다고 하니까 아빠가 그냥 사라고 해서 사러 왔다 뿌 나는 그냥 따라왔다 뿡뿡 박봉뿡뿡 누나들 왔어? 뭐해? 무인문방구에서 재밌는 거 사려고 한다 재밌겠다 나도 살라 깨끗해 그럼 지금부터 무인문방구에서 재밌는 거 사기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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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우선은 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것도 다 필요한 것 같고 이것도 내가 필요한 거고 이런 것도 예쁘다 이거 이런 느낌?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내가 알아서 해보자면 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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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카드 띡! 됐다 이거는 내가 공주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 샀고 어때? 짱! 내 느낌 나지? 뾰루룩! 짜잔! 누나 근데 초가 왜 필요해? 이건 초인데? 기다려봐 헷! 다 같이 박수 생일 축하합니다 뿅 생일 축하합니다 뿅 생일 축하합니다 헷! 사랑하는 4월 1일인데 지났고 뭐야 그런데 마녀자리를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고 그래서 억울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하고 그냥 초가 이뻐서 산 것 같은데 그러고도 그러고 낭비야 왜? 내 감정에 기분이 좋아졌으면 낭비가 아니다 헷! 근데 누나 뭐 준비물 산다 하지 않았어? 아 맞다 물감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다시 물감 사야한다 헷! 물감에 고르면 여기도 짜잔! 띡! 카드결제 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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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놓고 안 살뻔했네 헉!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흠! 아무도 없는데 하나 가지러고 좀 나 볼래 응 저기 시식집이 저 눈에 카메라가 달린 거야 걔 걔 걔 그렇다면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겠군 응 나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거 뭐 뭐지? 아! 이 알이 뭐 젤리 야! 그거 젤리 아니야? 아니야? 왜 아니야? 진짜 딱딱하네 아! 실패! 그렇다면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어떨까? 이것도 사고 싶은데 이것도 너무 필요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것도 사고 싶은데 어쩌지? 깨깨깨? 그게 왜 필요하지? 이거 너무 필요해 왜냐고? 귀여우니까 하나 쓸모없군 귀여운 게 왜 쓸모가 없지 이렇게 귀여운데 나는 정말 실용적인 슬라임을 구매하도록 하지 저건 왜 쓸모가 있는 거지? 왜냐면 이 슬라임은 내가 공부하고 지칠 때 힘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책상 위에 그리고 책상 위에 먼지도 없애주고 청소 효과 그래서 공부에 능률이 오른다고 하면 엄마가 사줘 응 인정 그래서 난 이걸 구매할 거야 합리적으로 좋지요 그럼 나도 구매 이거랑 공부에 도움이 됨 왜냐하면 바라만 봐도 공부 스트레스 해소 이것도 공부에 도움이 됨 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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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결제 쓱 완료 좋았어 재밌다 모임문구점 재밌다 슬라임 오늘도 신나게 모임문방구에서 놀게 대 성공해 맛있는 뿌리점 음식들 여기 맛있는 게 많잖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 뿐이잖아 학생 누나 여기 있었어 그래 나 피아노학원 끝나고 잠깐 틀렀지 나도 태권델학원 끝났으니까 음료수 하나 사 먹으러 왔어 어디 보자 목말라 포레타 아니지 응 코코팜 깨깨깨 코코팜 나도 좀 목말란데 한번 먹어볼까 오늘은 약간 탄산 느낌 콜라 아니지 판타레스코 뱀 코코팜 맛있겠다 깨깨깨 아 역시 코코팜은 씻는 맛이지 깨끗게 역시 코코팜은 씻는 맛이지 판타 꿀컥꿀컥꿀컥 아 속을 빵투에게 해주는 역시 판타 최고 안녕하십니까 어 뭐 양갈래 누나 나는 나는 양갈래 나는 편의점 주인 꿈꾸지 나는 나는 양갈래 편의점 주인을 꿈꾸지 햇 어 박세인도 있었네 그래 나는 천하무적 박세인 정규 1등 박세인 어 저건 뭐냐 햇 이건 내가 만든 무인 편의점 가게 박세인 누나가 취미로 이런거 만든대 캐캐캐 나의 유일한 취미지 공부만 계속 하다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떻게 사람이 공부만 하냐 햇 그렇지 우리 엄마는 계속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하라 그래 그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게 이것밖에 없잖아 조금 불쌍하다 우리 엄마는 놀이터에서 놀게 해주는데 나는 중학교 2학년이어서 놀이터가 더 재미없어 어 그 전날에 누나가 내 그네 뺏어가서 재미있게 놀았잖아 캐토캐 그 그땐 그땐 그냥 그런거고 우와 악마 박세인 누나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그럼 누나 아줌마가 아직도 몰라 누나 유튜브 하는거 응 엄마는 내가 공부하는 줄 알아 그리고 맨날 정규 1등 하니까 의심 없지 몰래 할 수 있지 하하하하 알면 어떻게 돼 걸리면 폰 압수 내가 일러야지 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 이러지마 이러지 말라고 그 나한테 그렇게 화내면 안 될걸 뭐야 누나네 아줌마 엄마랑 같이 마트 갈 때 마주치는데 가끔 그때 다 말해줄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화내면 말해줄 수 밖에 없겠네요 뭐라고 야 아니지 어려운 말하지 말아줘 내가 맛있는거 사줄게 맛있는거 어떤거 젤리 같은거 흥 젤리있어 레인보우 젤리 좋지 꼬 mới 입마금했다 하하 그럼 레인보우 젤리 구입 스틱 AND 편하게 쓱 하 내돈 많 Xbox 고마워 누나 선생님 악마박스있는 누나 이걸로 재미있는 게임 하는거 알아? 게임? 어떻게 게임? 눈 강타 가리고 먹는데 빨리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 재밌겠다 해보자 해보자 룰루 레인보제리 하나 더 자 누나 이제 안대를 쓰고 이걸 먹으면 돼 먹어보지 내가 이길 거야 자 젤리를 잡으시고 자 입에 보세요 젤리를 먼저 이 상태에서 안대를 쓰고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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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희 누나 다 먹어 간다 안되겠다 잘 숨기고 다 먹었다 캐캐캐 불쌍? 말도 안 돼 여기 있잖아 죽을래?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가만 안 둬 용돈 다 썼어 편의점 꿀조합 먹고 싶은데 캐캐캐 내가 사줄까? 진짜? 우리 아빠가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라고 했어 와 그럼 나 뭐 막 골라도 돼? 다 골라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오우 좋지요 압박 카드로 사는 거면서 나는 누나 삼각김밥이랑 이걸로 진짜 다 골라도 돼 음 골라 골라 헥 나 용돈 받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누나 블랑캐캐캐캐캐캐캐 더블비앙코랑 젤리캐캐캐캐캐 이게 진짜 완전 꿀조합이야 나는 불닭이란 음 펀치즈랑 쑥 이거 치즈랑 이렇게 먹고 다음은 시원하게 콜라 핵 다 골랐지 이제 계산하면 되지 음 캬 캬 캬 음 띡 헷 음 띡 헷 음 띡 헷 음 띡 헷 음 띡 헷 음 띡 헷 음 띡 헷 음 띡 헷 음 띡 헷 띡 다섯 다 헷 자 먹자 헷 와 고마워 누나 잘 먹겠습니다 캬캬캬 네 먼저 더블 비앙코를 먹어보면 위에 하리보 젤리를 얹고 콕콕콕 으 으 더핑이 예쁘게 올라가면 이제 먹어주면 되지요 헷 누나 때문에 내가 헷이라고 하잖아 캬캬캐 아 아 아 아 으 히히히히 엄냄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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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 음 너무 맛있군 우와 젤리가 씹혀서 재밌군요 엄냄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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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 쭉 이게 바로 편의점 꿀조합이다 음 맛있군 우와 맵겠다 다들 재밌게 먹잖아 무인 편의점에서 너무 신난다 우키들은 편의점에서 뭐 사먹어? 댓글로 알려줘 나는 젤리 좋아 오늘도 신나게 무인 편의점에서 놀기 대상공분 지저귀는 새처럼 산지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만날 수 있어 우린 해낼 수 있어